오늘 광고 촬영 끝나고 이제 운동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! 운동하기 전에 먼저 뭐합니까? 나까지... 스트레칭? 하하하하하하 아! 뭐야? 이렇게 생겼어? 흘린 거 아니에요? 원래 소리나면 흘린 거 아니에요? 응 단백질 먹으러 왔는데 여러분은 다 파손잡으러 땡기지를 않게 소고기 어 소고기다! 지금 시작! 야! 그렇지 네 네 아! 진짜! 나! 왜 자꾸 아잇! 아잇 창문! 아잇! 야! 선생님 배워야... 아잇! 저 배워야 되겠다! 허리 키끌해져 밀을 거 그렇지 대단하자 엄청iments 어우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o 어땠 2 1 2 2 2 2 3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